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녹십자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62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2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오신 분들 또 방송 계속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종목 분석을 살짝 해드리도록 할게요. 녹십자. 오늘 슈팅이 살짝 나아줬어요. 5% 정도 나아줬는데 시가는 36만 4천 5백원 정도 되구요. 오늘 어떻게 마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했을 때는 그래도 5% 4% 때는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종목 분석은 매출액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이 2017년 18년 19년 20년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점점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전년도 대비. 그래서 저는 녹십자는 솔직히 이제 엄청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봐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의견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상관없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제 녹십자라는 종목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녹십자가 혈장 치료제랑 항암 치료제도 또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녹십자 이제 GC 녹십자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로 이제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없던 중증 환자를 치료했다는 뉴스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여러가지 치료제들이 후보군에 올랐을 때 녹십자 혈장 치료제도 리스트에 있었지만 먼저 렘데시비르가 나오고는 혈장 치료제의 이야기는 조금 뒤로 밀리는 듯 했는데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가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다른 치료제를 찾고 있었는데 GC 녹십자에서 코로나 혈장 치료제를 이용한 완치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치료 환자분은 9월에 이제 코로나에 걸린 70대 환자분이셨는데 다른 치료대들은 효과가 없어서 임상 테스트 중에 혈장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지난 18일날 기분 좋게도 이제 체중 음성 판정을 이제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계속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십자는 굉장히 우량주기도 하지만 어 또 제약 어 저희 나라 제약 이제 바이오 관련주에서 탑5 안에 드는 어 주식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음 요거 항상 이제 종목 제가 눈에 이제 방금 매 방송마다 설명을 해요. 종목을 사실 때 내가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거든요. 내가 이 종목은 확실하고 이 종목은 무조건 어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 뭔가를 이제 어떠한 거를 강점으로 둘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마다 어 이게 이건 강점이 이게 강점인데 그 강점이 어 뭐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이거는 무조건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종목을 들어가서 놓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장에 마이너스 5% 10% 떨어져도 애는 무조건 오를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녹십자라는 어떤 회사냐면 뭐 1969년 설립된 기업이죠. 그리고 뭐 녹십자 웰빙, MS, 랩셀 뭐 등등등 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목하는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4분기 실적, 실적 성장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파급력 강한 기대감 어 CMO 생색, 콜드체인 유통까지 어 콜드체인 최근에 이슈 많이 됐었죠. 추가 실적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사실 모르니까 콜드체인 제가 한번 콜드체인을 한번 봐드릴게요. 콜드체인은 어떤 거냐 농산물 등 신선식품 산지에 수확한 다음 최종 소비자까지 저장비 운송되는 과정 예 그러면 이제 콜드체인이라고 하면 그거죠. 저희 이제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가 관련해가지고 어 저온에서 이렇게 운송하는 어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인프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관련주가 있고 또 4분기 실적을 한번 봐주세요. 3분기 실적 4,200원 규모의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갈아치웠고 또 6년 만에 영업이 500억 원을 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호실적의 요인은 GC 랩셀의 검체 검진과 바이오 물류 사업의 성장 그리고 녹십자 MS의 진단키트 수출 물량 등이 크게 이제 앞으로 증가할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하실 때 확신을 갖고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트도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뭐 이슈가 크게 뭐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간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세력들이 대기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려버리는 것이다. 라고 누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부분도 똑같아요. 여기 부분도 떨어져서 뭔가 조정을 받아서 떨어져서 마감이 될 수 있었지만 세력들이 유지해주죠. 이렇게 유지해줍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또 이렇게 슈팅이 살짝 나와주는 그런 이제 추사를 가고 있어서 제가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여기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흐물흐물 갔다가 이렇게 조정 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최초 백신 또 뭐 이슈가 있죠. 또 셀트리온 셀트리오나 오독십자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나오나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녹십자는 또 굉장히 저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좀 단기적인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좀 쭉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사실 어떠한 큰 이슈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사실 45만원까지 갔다가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정고점은 확실히 뚫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마시고 녹십자에 관련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겠다 하면 인터넷에 뭐 녹십자 관련해서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그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지니까 왜냐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조정 받잖아요. 뭔가 확실하면 세력들도 그냥 올려버려요. 사실 거래량 많이 터지면 뭐해요. 올렸다가 여기서 다음날 바로 떨어뜨리는데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라는 그런 뭐 신념과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좀 공부가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후에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여기 라이브라고 깜빡깜빡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고 하단 부분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에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오늘 이제 12월 7일날 오늘 종목도 지금 추천이 나가고 있고 뭐 3전 2승 1패 3전 1승 2패 그리고 3전 3승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나가면 여기서 뭐 세 종목이 다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은 두 종목 수익이 났다고 한 종목은 마이너스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투명하게 게시판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소장님 소개 말씀이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리고 미국 지수 뭐 다우지수나 뭐 아니면 나스닥 지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항상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쭉 내려보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현재 시간 9시 9시 대우 PNC 현재가 10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가 같이 나가요. 1050원 손절가 980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 두 번째 종목 현재 시간 9시 1분 TNR 바이오팩 현재가 21,500원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0원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세 번째 9시 2분 박셀바이오팩 현재가 122,000원 1차 목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 이런 식으로 금일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박셀바이오팩 1차 목표가 달성에 추가 급등 중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9시 2분 추천드렸던 등록 뭐 9.5% 상승 이런 식으로 수익이 이렇게 났다는 거를 이렇게 매일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금일 수익 종목 대응 PNC 박셀바이오 보유 종목 TNR바이오 보유 중인 종목은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주세요 하면은 처음에 이제 보셨던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대응을 이렇게 이거 다 계산해서 해드린 거니까 이거 잘 대응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원테크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금일 보유 중인 TNR바이오팹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계속 계속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어 저희 뭐 VIP랑 무료 종목 수익률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 알려드리고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들 평균 또 이게 수익률이에요. 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렇게 평균 수익률 이런 식으로 누적 합산 수익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단기적 손실을 좀 이제 만회하고 싶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싶고 좀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이제 게시판을 통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렸고요. 어 보시고 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어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